안녕하세요. 예보관 허택산입니다. 이 시간 현재 일기도를 보면 현재 일본 열두에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고 중국 중부지방에 저기압이 위치하여 있어 점차 동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시 예상 일기도를 보면 오늘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이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15시 예상 일기도를 보면 내일은 발달한 저기압이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으므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눈으로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그치겠습니다. 오늘 밤 9시 토탈지수를 보면 불안정이 강화되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에 중부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오겠고 강수량이 지역차가 크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 강원 상강과 강원 동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9시 바람 예상도를 보면 내일까지 해안 지방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내륙지방에서도 강하게 불고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비닐하우스 및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도록 바랍니다. 내일 15시 850헥토파스칼 예상도를 보면 오늘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으나 내일은 저기압 후면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어 영하 6도선이 남해안까지 내려오면서 기온이 내려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하겠으며 모레부터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여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